안녕하세요. 100초 안에 있는 신간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에브린이란 해운회사를 세워서 타이완에서 엄청난 그런 보호가 되고 아마 그 해운회사는 컨테이너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의 회사로 성장한 아주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창융파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. 책 제목이 이타경영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본인이 18세에 작은 중고선을 도입해가지고 역경을 뚫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잘 그린 책입니다. 특히 지금처럼 불황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창융파의 이타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놀라운 점은 해운선사를 만들었을 때가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상선익의 출범할 때하고 비슷한 시기였습니다. 한 회사는 공적자금을 받아야 됐고 또 다른 회사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어떻게 이분이 해운업에서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선박회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은 특히 해운경기처럼 사이클이 긴 경우에는 호황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황이 오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배를 주문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. 그때마다 이분은 구입하는 이 배가 불황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그렇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영했던 것이 자기가 롱론할 수 있던 비결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 외에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또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시는 분들 같으면 추천할 만큼 아주 잘 쓴 책이 지금 소개하는 이 이타경영입니다. 불황기를 헤쳐나가는 시민들과 경영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. 한번 여러분 구입해서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책도 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. 자 오늘은 이타경영 창룡파의 에버린 창업자의 일대기를 그린 가벼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